한글자막 by 한효정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남해의 작은 마을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청년들의 삶을 담은 책 이상하고 아름다운 판타지촌 라이프를 쓰신 양혜진 작가님입니다. 작가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책은 공동 저술하신 것 같은데 네. 네 맞나요? 누구누구 함께 쓰신 책인가요? 저와 이제 다른 지왕 린지라는 친구가 이제 세 명이서 같이 섰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팜프라라는 팀이었어요. 근데 이제 팜프라는 농장을 뜻하는 팜이랑 기반을 뜻하는 인프라 스트럭처를 이제 저희가 결합해가지고 뭔가 이 촌의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거창한 포부를 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농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이 팀 이름 팜프라 하실 때 사실은 농장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회가 그냥 기계 문명만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팜이 기반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 활동을 하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진짜 농장이 기반이야 이런 느낌이 드셨어요? 아니면 아니 무슨 뭐 이런 느낌이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좀 농장 중심으로 사실 풀려고 했었는데 이제 팜프라 촌이라는 거의 필요성을 저희가 더 강하게 느꼈던 거는 당시에 이제 좀 촌에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촌에 기반이 더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도시는 사실 그래도 돈이 있으면은 월세를 내서라도 여기 바로 와서 살 수 있는 바로 기반을 만들 수 있는데 맞아요. 촌은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집을 어디에 누굴 통해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부동산에 가야 되나? 부동산도 좀 아닌 것 같고 네.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이제 발견하면서 아 청년들이 촌살이를 이제 실험하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다 일종의 실험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분이 함께 계셨어요? 저희가 이제 1기 2기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각 기수마다 이제 한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와서 네. 그 이후의 스텝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정하는 남아있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맞아요. 저희는 계속 남아서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지왕 린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나오셨고? 네. 저는 이제 다시 서울에 온 지 만 2년 됐습니다. 도시생활. 도시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공동 작가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계실 계획이실까요? 네. 일단 거기서 계속 다음 스텝을 계속 그리는 상황이에요. 우리 작가님도 완전히 손을 떼신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재택 원격 근무가 워낙 잘 되니까 많이 돼 있잖아요. 저도 이제 서울에 있지만 여러 지역에 일을 하고 있어요. 남의 팜프라와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과도 일을 하는 방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팜프라와 같이 오늘 운영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제일 컸던 게 한 사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운영진 입장으로 관찰자의 입장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도시 문법과 촌의 문법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거를 제일 느꼈던 순간이 저희가 이제 남의 두모 마을에 있는 양하분교라는 그 폐교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지냈어요. 근데 이제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은 풀이 엄청 많이 자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황 같은 경우에는 통영 출신이어서 그 촌의 문법을 이미 자연스럽게 숙지하고 있는 친구예요. 네. 풀을 베어야 한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신 거죠. 맞아요. 풀을 베는 거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다 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데 반면 도시에서 온 천민들은 왜 베는 거지? 풀이 베어야 하는 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보다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자연스럽지 저거 예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저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었던 거죠. 저도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어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은 마을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 잡초 씨앗이 밭을 날라와서 또 다른 밭의 잡초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체 사리의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 지황 입장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라고 되는 거고 천민은 몰랐는데? 네. 그리고 그게 그냥 계속 두면 거의 폐허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시골살이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때 되면 베어야 되는 그런 거였죠. 네. 자 그럼 여기서 팜프라촌의 처음 시작이 어땠는지 우리 작가님 목소리로 첫 번째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노력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대학에 와서도 다를 바 없는 풍경이 펼쳐졌다. 친구들은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그럴듯한 스펙을 적기 위해 끝없이 달리고 있었다.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비슷한 모양새로 재배되는 온실 속 화초였다. 너무 거대해서 온실을 세상이라 착각했을 뿐.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어딘가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획일적인 삶이 아닌 보다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지 않을까? 막연함의 2년 동안 한국을 비롯한 인도, 유럽 등지에 대한 공동체를 찾아 돌아다녔다. 주류에서 벗어나 대한적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만나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그 여행의 끝에 시골의 삶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촌에서라면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도시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선택지로서 말이다. 청년들이면 누구나 할 법한 그런 고민이에요. 그런데 저는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독특하다. 대한공통체를 찾아가신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대한공통체를 한번 찾아가보자. 제안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저는 막연하게 촌이라는 공간은 다 짜여져 있는 도시와는 달리 여백이 있지 않을까라는 낭만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농촌을 좀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그때 이제 연이 되었던 농부님 한 분이 남인도에 오로빌이라는 곳이 있다. 함께 같이 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곳이 존재할 수 있지? 궁금증이 생겨서 실제로 가보았어요. 어떤 곳이었는데요? 그 남인도 쪽에 있는 대한공통체인데요. 시작한 지 한 50년이 넘은 곳이에요. 마을보단 크고 도시보단 작은 꽤나 큰 규모의 공간인데 가장 신기했던 거는 이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극과 극이었다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친환경 공동체, 생태공동체, 자유로운 교육, 하루에 다섯 시간 노동, 화폐 없는 경제 이런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어요. 마치 일종의 유토피아처럼 그려지는 게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건 모순된 공간이다. 유럽인들의 유토피아, 현지인과 단절되고 격차가 있는 공간이다. 뭐 이런 시선들이 있는데 그냥 그걸 다 떠나서 한 번 가서 실제로 보고 싶다 제가 제일 컸어요. 어땠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똑같이 환상이 너무 컸던 거예요. 첫 일주일 동안은 그 환상이 바살삭 다 깨지는 한 번 과정이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오로빌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막상 가보니까 왜 안 이러지? 틀린 거야. 이렇게 계속 재단을 하게 되는 건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내가 미리 오로빌은 이래야 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걸 환상으로 깨지고 갈 게 아니고 좀 오래 있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5개월 정도를 꽤 오래 계셨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곳이었어요? 결국 돌아올 때 가지게 된 생각. 거기에 이제 오로빌리언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결국 오는 사람들은 관광지로 보거나 이런 희선도 있는데 사실 오로빌리언들한테 오로빌은 그냥 삶의 터전인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는 대안 공동체다. 대안, 대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이 그냥 삶의 공간이고 다만 그래도 여기는 휴먼 유나이티라는 인류 통합이라는 공동 가치가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올 확률이 좀 더 많을 뿐 똑같다. 로 이야기를 하는 게 고개를 끄덕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요. 거기서 돌아오신 다음에 이제 어떤 꿈을 꾸게 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계속 제가 농촌을 1년 반 정도 돌아다니기는 했지만 실제로 한 곳에 그 사계절을 다 보내본 경험이 이제 없었던 거죠. 네. 사실 처음에는 이제 아 그래 한 1년 정도는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프로젝트성으로 처음에 이제 그래 빰보라 해보자 했던 건데 이게 이제 3년이 된 케이스예요. 하면서 이제 갑자기 어 이건 창업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갔던 케이스여가지고 저희도 이제 빰보라촌을 구상을 한 이유가 그 전에 이제 여러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결국은 촌살이가 지속되려면 주거, 일자리,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어요. 주거, 일자리,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 이건 사실 생각해보면은 어디서든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어도 저희가 6평짜리 이동식 목조주택을 짓는 걸로 이제 대안을 마련하고 일자리도 이제 촌의 자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끊임없이 실험을 했었고 근데 이제 간과했던 게 하지만 제일 중요했던 게 네트워크인 거예요. 결국 저희가 두모마을에 갈 수 있었던 거는 두모마을의 어르신들과 이장님이 저희를 환대해 주었기 때문이고 단순히 이 수도 전기라는 인프라가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 네. 이게 저희를 돌아갈까 여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희를 잡아준 딱 그 기반이 되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의외로 팜프라촌을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남해라는 지역보다 팜프라촌이라는 걸 보고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의 존재 네. 그러니까 이제 이주를 결정할 때 엄청 큰 요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는 터미널에 내리고서야 여기가 남해군인 걸 알았다. 그냥 대한민국 팜프라촌에 찾아간 거죠. 맞아요. 근데 와보니 팜프라촌은 남해에 있구나. 네. 근데 정말 그렇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해도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일단 살아가려면 네트워크가 없이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맞아요.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요. 네. 그래도 참 팜프라촌을 맨 처음에 시작한다고 마음 먹은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폐교를 구하셨어요?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는 그 공간을 찾기 위해 좀 많이 떠돌았어요. 팜프라촌이라는 모델이 저희는 이걸 이거는 공공의 영역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네. 흔히 우리 세대를 고향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세대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촌과 연결거리가 아예 끊어진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귀농귀촌을 막연하게 꿈꾸더라도 그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도 엄청난 결심을 하고 만약에 빚을 지고까지 귀농귀촌을 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안 맞았다. 네. 하면 빚만 생기고 그렇죠. 이동을 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세대한테는 이 촌을 경험하는 장소 자체가 필요하다. 그게 있어줘야지만 사람들이 해보고 맞으면은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아니면 돌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 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좀 공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만 더 확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균로 내렸고 그래서 이제 여러 지자체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폐교나 그런 공간이 있는지를 많이 보고 다녔어요. 아니.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고향에 누군가가 남아계셔서 서울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고향에 내려가야겠다. 그럼 고향에 누군가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걸 경험해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틀 포레스트 사실 그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은 굉장한 거다. 이미 기반이 다 있고 그렇죠. 네트워크도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영화 속의 주인공은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간 거였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도 어머니를 알고 또 그분의 딸이라는 걸 아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야 우리 집에 와서 오늘 뭐 좀 가져가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네. 막상 해보니까 리틀 포레스트하고는 너무 다르다. 생각 드셨나요? 리틀 포레스트는 영화고 기반이 있었다. 정말 기반이 중요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마음을 모았던 친구는 몇이나 됐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세 명 공동저술 하신 분들이 같이 그때 이제 처음에 세 명이 있었다가 오고 가고 했지만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거는 이제 저와 지황 하다가 이제 나중에 린지는 오히려 저희가 진행했던 그런 작은 집짓기 워크숍 참여자로 왔다가 이제 계속 운영까지 하시게 되니까 맨 처음에 지황님과 함께할 때는 어떻게 의기투합하셨어요? 두 분이 지황도 이미 2년 동안 세계 농업 여행을 다녀와서 파밍보이즈라고 영화도 출연하고 했던 친구였는데 저도 이거를 당시에 페이스북으로 찾다가 어? 지금 내가 다닐 여행이랑 비슷하게 다니는 분이 이미 다녀온 분이 있구나 해가지고 연락을 했죠 그렇게 만나신 거예요? 네 저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농장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처음에 연락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농업 관련해서 행사를 할 때 강연을 의뢰를 했다가 역으로 같이 이런 거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받아서 네 저도 그때 1년 정도는 괜찮겠네 이러고 이런 거 해보지 않을래? 했을 때 이런 거 그게 뭐였어요? 그게 팜프라촌이었나요? 그때 이제 팜프라촌이 아예 구체화되기보다는 저는 저는 당시에 도시와 촌을 연결하는 그 작업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네 항상 이제 연결되고 결국 섞여야지만 만남부터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저 공간에서 가면은 마음껏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에 이제 저도 1년 정도 해보겠다 였고요 계속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고 남의 가시 흘러가는 아니 도시와 촌을 연결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본가가 광주인데요 네 보통 다 지방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항상 공부하면 인서울은 해야지 인서울 인서울 이거를 몇 년 동안 항상 주입 당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왜 다 인서울 해야 되는 거지? 서울에 이제 지내면서도 이 수도권 집중화된 게 과연 다른 방식은 없을까? 인서울에서 딱 서울에 대학에 왔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좋은 직장 좋은 뭔가를 하기 위해 계속 달려야 되는 상황에서 어 애초부터 그냥 다른 지역에 살았으면 안 됐나?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또 이제 그 시골과 도시라는 그 단어에서도 항상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광주에서 시골 갔다 와서 하면 이제 주변 담양 벌교 이쪽인데 광주 사실 큰 도시거든요 근데 서울에 가면 광주가 시골인 거예요 네 서울에서 나고 자라면 이제 그 밖에는 시골로 여겨지는 걸 보면서 아 이것도 되게 상대적이다 네 결국 이거는 모르기 때문 아닌가 일단은 한번 와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까지 이어졌었고 그래서 좀 연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지내시는 청년들 또 우리 작가님도 하루가 보통 어떻게 굴러갔어요 제일 처음에 판브라초는 저희가 4개월 이라는 꽤 긴 시간을 했는데 사실 한 달 정도는 이들이 다 쉬어야 되더라고요 네 저희는 막 처음에 막 계획을 할 때는 첫 달에는 뭐하고 둘째는 뭐하고 막 계속해서 채우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 이들도 이제 처음에 와서는 이 자연에서 온전히 풀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는 이런저런 하면서 쉬다가 네 두 달째부터 좀 하고 싶은 걸 찾더라고요 네 농사를 짓고 싶은 친구는 계속 농사를 지어보려고 하고 네 아니면 이제 그 촌자원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은 친구는 계속 공예품이나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네 아니면 집짓기 기술을 배우고 싶은 친구는 네 계속 집짓기 워크숍 같이 하면서 계속 목공 기술을 배운 친구도 있었어요 오 각자 자신이 원하는 기술을 맞아요 네 얻기 위해서 근데 농사를 지어보고 싶은 친구들이 왔을 때 그냥 농사를 지을 수는 없고 그 어떻게 안내해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인대해놓은 땅이 또 있었고요 네 마을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짓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장님이 진짜 네 탈의토로 다 갈아주시고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알려주시고 네 사실 이장님이 없었으면은 실행되기 어려웠다 지역 어르신들께도 좀 배우는 게 많지 않았을까요? 마을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사회가 집약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네 이 마을이 굴러가는데 많은 게 필요하구나 네 사실 이 대도시는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 부분만 알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분리수거는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지 이걸 모르잖아요 네 근데 마을을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청소 주간이 있어요 네 마을 어르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걸 분리수거장 다 청소하기도 하고 직접 다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마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은 물이 막혀요 네 그럼 산을 다 올라가서 그 낙엽을 다 치우는 작업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살만 생각하면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게 되는데 네 전체를 생각하는 그 시선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도시에서도 사실은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맞아요 안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니까 우리가 자동으로 되는 줄 알죠 네 또는 그런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인 줄 알고 네 아마 세금이 그렇게 쓰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의 연주 바람소리 숲 그림의 연주 바람소리 숲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 이상하고 아름다운 판타지촌 라이프를 쓰신 양혜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작가님 목소리로 책의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팜프라촌을 만들고 우리는 지역의 예술, 문화, 전통과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촌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했다 그 과정들을 돌이켜보니 시기어린 생각이었다 남의 지역의 주요 산업이라 할 수 있는 1차 생산업이나 관광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들이 왜 다 사라졌는지 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버리고 만들고 팔아보면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 사람들의 수요가 없어서 사라진 것이다 필요가 없어진 산업의 수요자를 인구가 채 5만 명 되지 않는 지역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기존 지역 관련 산업에 집중해 조금만 아이디어를 보태의 변화를 주었다면 더 효율적으로 수익성을 꾀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청년이기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일과 시장에서 바라는 익숙함 사이 좁은 틈새에서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팜프라촌이 버틸 수 있었던 대회는 지자체 지원 사업의 도움이 컸다 팜프라는 2019년과 2020년 서울시 청년청 청년지역교류 지원 사업인 연결의 가능성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었다 부족하긴 해도 덕분에 우리는 양화분교 공간을 정비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우리 주거 공간이자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양화분교 임대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 더욱 막막했을 것이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지원 사업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팜프라촌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남았다 수익 모델 수익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팜프라촌에선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조금 더 수익화 무대를 고민을 한 끝에 기존에는 양화분교를 인대해서 저희가 팜프라촌을 했다면 이제는 그 옆에 있는 아예 땅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지었던 작은 집들을 다 옮겨와서 정말 사유지의 팜프라촌을 만들었어요 이걸 가탕으로 이제 이걸 수익 모델화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텐데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 저희도 마을에서 운영한 펜션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집을 만들긴 했지만 저희가 지금 당장에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보다는 그건 좀 더 수익 모델로 이제 사용을 하고 결국은 문제는 집 문제가 이제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이 주거를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저는 조금 더 일자리 쪽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촌에 있을 때 결국 가장 힘들었던 거는 사람을 구하는 일인데 이 사람도 그냥 인력이 아니고 적합한 인재를 구하는 게 촌에서는 자원도 한정되어 있고 사람 수도 적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일하는 방식을 좀 바꾸면 가능하지 않을까 마치 제가 지금 서울에 있지만 남해와도 일을 하고 뭐 보호나 다른 지역과도 일을 하는 것처럼 특히 코로나 기점으로 원격근무, 주택근무가 조금씩 커지고 있잖아요 가능해졌고 더 잘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좀 개인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원래 촌에 계셨던 인적 자원을 또 활용해야 젊은 친구들이 다 서울로 오지 않고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럼 교육도 좀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진행해 보면서 지방 소멸되는 과정 자체를 이제 막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정말 해일처럼 밀려오는 해일인데 우리가 아무리 서 있다고 해일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그 여파를 조금 줄이는 정도일 텐데 실제로 갓 스무 살 된 경우보다 도시에서 좀 자기의 전문성과 역량을 기르고 나서 서른 한 중반, 초중반에 내려오는 게 제일 적합한 나이대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들더라고요 실제로도 전문성을 가지고 촌에 오면 이 촌의 자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냥 와서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오히려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역량을 키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시 이제 서울행을 결정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더 다양한 일을 하면서 역량을 키우고 싶다 했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원격근무, 재택근무가 워낙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있지만 서울의 일 혹은 전 세계의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홀더 인력도 다양해지고 교육받는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받으니까 좀 가능성이 더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지금은 팜프라촌에 어떤 청년분들이 머물고 계세요? 일단은 팜프라촌 자체는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해에 정착한 케이스도 있어요 팜프라촌이라는 거에 정성적인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면 단순히 이걸 정량으로 몇 명이 정착했다고 하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경험을 가지고 돌아간 친구들이 우리 다른 지역으로 귀촌을 하기도 하고 일단 돌아가서 언젠간 해야지라는 마음을 품고 지금 당장에 영향을 쌓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계속 남해에 정착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정말 일을 하면서 원하는 속도대로 살고 싶어서 그 실험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야 사실 눈에 보이는 결과 수치 같은 거는 알 수가 있는 걸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네 아니 어르신들 뭐라고 하세요? 제가 한때는 너무 듣기 싫었던 말이 네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야 라고 소개하실 때 어? 활동? 우리 활동가는 아닌데 우린 엄연히 비즈니스라 하고 싶었던 건데 우리가 결국은 활동으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을 못하시는 거죠 거기서 오는 그런 일종의 딜레마도 있었고 마을 어르신들도 저희를 이제 기업이라고 안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이제 영업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근무 시간이 있듯이 근데 이제 그 사이사이 불쑥불쑥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셔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시니까 아 이게 정말 처음에는 그랬는데 신기하게 점점 알아가세요 점점 서로를 이해해요 네 마을 분들도 생각해보면은 결혼으로 혹은 원래 거기에 나고 자라셔서 평생을 두모 마을에서 지내셨던 분들인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도 친구, 사촌, 이웃 이 정도의 그 관계밖에 없는데 갑자기 저희라는 이상한 존재가 마을에 오게 되면서 관계매짐의 다양성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다시 서울에 올라간다 할 때도 배신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도 막 너무 서운해하고 했었는데 이게 제가 서울에 와서도 계속해서 남해와 교류하고 다니니까 이제는 이럴 수 있다는 거를 아시게 되는 거예요 떠나는 게 배신이 아니라는 것을 네 완전 안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관계매짐도 있다는 거 아시니까 이제 오면은 나중에 인사할 때도 갔다 와라 그러니까 다녀왔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전국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국악방송 청취자분들께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청취자분들께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좀 더 관용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느낄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네 특히나 요새는 더욱 이 커뮤니티가 이제 떠오르는 게 사람들이 커뮤니티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펌프라가 항상 그 비즈니스 모델 수익으로 고민을 했다고 하지만 절대 굶을 걱정은 안 하거든요 네 항상 마을 어른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네 여기는 기본적으로 먹을 건 참 잘 먹고 난다 라는 그 안심이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마을이 지역이 우리 안전망이 되듯이 펌프라촌도 결국 그 안전망이 되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거니까 네 많이들 그런 안전망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얘기네요 네 자 오늘은 이상하고 아름다운 판타지촌 라이프를 쓰신 양혜진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하게 되죠 그때도 지금도 잘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알게 될 때 있죠 시골 생활을 경험한 청년 개개인들이 그 시간을 통해 얻은 게 뭔지 양혜진 작가의 문장 속에서 그 내용을 짐작해 봤어요 이제와 돌아보면 나는 자유롭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남해에 내려올 때도 그러했고 다시 서울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였다 도시와 시골 일자리와 시간적 여유 무엇 하나를 선택하라고 종용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말이다 도시에서 떠밀리듯 살아가고 싶지 않아 촌에 왔듯이 촌에서도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가고 싶었다 그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다 아직 팜프라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아직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 점을 청년들 스스로 터득했다면 이보다 더 크고 더 멋진 수학이 또 있을까요? 세상이 정한 인생의 순서를 밟지 않고 거기서 조금 비껴 있어도 조바심치지 않으며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멋진 수학으로 마음 곳간 가득 채우고 과정을 충분히 즐기는 청년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